안녕하세요. 조달청 시설사업국 건축설비과의 소병옥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저희과로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들 중 한가지인 공공건축물 유형별공사비 분석책자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과로 유형별공사비 분석책자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라는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조달청은 매년 발간하는 공공건축물 유형별공사비 분석책자를 통해 각 기관에서 건설사업을 계획하실 때 소요되는 공사비를 책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자 발행을 2018년을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다양한 공사비 영향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분석 대상 공사가 많지 않아 공사 여건에 따라 실공사비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사업 예산 수립 시 참고로 활용하던 자료가 없어져서 많이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서는 공공건축물 유형별공사비 분석 책자 대신에 공사비 정보광장이라는 공사비 분석 및 예측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 누리집, 나라장터, 각종 포털 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속 가능합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회원 가입도 필요 없고 다양한 공사에 대한 공사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정보광장은 다양한 검색 조건을 활용하여 동일한 조건의 공사들에 대한 평균 단위 면적당 공사비를 자동으로 산출하여 줍니다. 그 외에도 건설 공사비 지수를 이용하여 예상 발주 시점에 따른 공사비를 보증하여 주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공사비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전 책자보다 훨씬 많은 개별 사업에 대한 공사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예전 책자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나요? 앞으로는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책자를 찾지 마시고 공사비 정보광장에 오셔서 다양한 검색 조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단위 면적당 공사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사비 정보광장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달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공로를 서 VIDEO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